안녕하세요. 주얼리 디자이너 리사킴입니다. 저희 주얼리 브랜드는 리사코 주얼리입니다. 저희 리사코 주얼리는 한국의 갤러리아 백화점 신세계 강남점 롯데본점에 입점되어 있는 주얼리 디자이너 멀티샵입니다. 이번에 주얼리를 소개하는 라인은 리시안 셰스라는 사랑, 행운, 영원함을 주제로 한 주얼리 디자인의 라인입니다. 이 목걸이는 진주와 이 옆에 있는 모티브가 장미, 그러니까 사랑을 주제로 한 목걸이입니다. 14K 골드이고요. 꼬냑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목걸이는 부엉이가 주제입니다. 이 부엉이는 재물 그리고 건강을 영원하게 사랑하자라는 의미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라인은 별, 스타 라인입니다. 스타는 모든 사랑과 건강과 행복을 영원하게 해준다라는 영원함을 상징하는 라인이 스타 라인입니다. 이런 별 라인이 저희 브랜드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라인은 이니셜 라인입니다. 이니셜은 나만의 주얼리라는 것에 의미가 깊습니다. 이 라인들은 자기의 이름을 본따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미를 가지고 사랑하는 단어, 러브, 석세스, 조이 다 같이 여러 개를 같이 레이어드를 해서 착용을 하면 예쁩니다. 지금까지 리사코 주얼리에서 사랑, 행복, 영원함을 모티브로 한 디자이너 라인들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